크리스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베이 품다 신세계 온 오프 통합 1위 사랑이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정용진의 결단 신세계 온 오프 통합 1위로 정용진 이베이 3.4조 배팅 쿠팡 꺾고 단숨에 2위로 쓱 진기계 정용진 3조 4400억 배팅 이베이 품었다 정용진의 통큰 배팅 이베이로 유통 신세계 연다 온 오프 최강자 등극 쓱 랜더스 구단주 정용진 그는 누구인가 범 삼성가 가계도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 이명희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장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종교 기독교 전처 고현정 1995년 결혼 2003년 이혼 고현정 종교 불교 장남 정해찬 23세 장녀 정혜인 21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정용진 한지희 결혼 당시 정용진 부인 한지희 집안에 대한 관심도 대단했는데요 한지희님은 타기한 한상범 대한항공 부사장과 김겸씨의 인역 가운데 장녀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와 미국에서 플루트를 공부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인 고현정과는 달리 크리스천 한지희님을 만난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지희 부친 한상범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0년 5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상범님은 고헤드 선교회 서울지부 지부장을 역임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선교단체 고헤드 선교회 목적 첫째 하나님의 지상명령 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분야별로 유능한 고아 중에 경제적 심리적 또는 그 외의 환경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고아들의 아픔을 서로 덜고 위로하며 격리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 사회의 아름다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고아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들 중 고아들을 후원하는 데 목적을 두며 고귀에 있는 아동을 우선으로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째 고아나 소년 소녀 가정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장애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극빈 자녀도 고아의 항목에 넣고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아에도 선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아들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정용진 가족 출석교회 기독교 신자로 양재 온누리교회에 출석한다 영유아 교실에 가면 정용진 부회장이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딸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21년 2월 14일 셋째 딸 정혜은 양 얼굴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딸과 함께 있는 5초 분량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엔 정 부회장이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 모양 드라이버 커버를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이런 정 부회장을 보며 웃고 있는 셋째 딸이 담겨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 게시물에 내 사랑 스톰 트루퍼 다스베이더 드라이버 커버와 사모라고 썼는데요 정 부회장은 평소 해운량을 사모로 부른다 셋째라는 의미입니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쌍둥이 자네의 모습을 공개했지만 얼굴을 가리거나 뒷모습만 공개했는데요 자네의 얼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회장은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와 2011년 결혼했고 2013년에 정혜준, 혜윤, 쌍둥이를 낳았다 셋째 정혜훈 일기 2020년 12월 13일 내일 학교가 가고 싶다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많은 친구랑 잘 놀고 있다 모든 세상이 힘들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그걸 배워 쌍둥이를 갖기까지의 우여곡절 신세계 정용진, 쌍둥이 아빠 한지희 재혼 2년 만에 출산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2013년 12월 초 쌍둥이를 얻었는데요 지난 2011년 5월 한지희 씨와 재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일남일려 이란상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 먼저 태어났고 아들이 뒤에 나왔으며 한 측근은 한지희 씨가 지속적으로 2세를 원했다면서 정용진 씨의 경우 망설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지희 씨가 전처 아이들에게 워낙 잘해 마음을 바꿨고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서울 A병원에서 출산했으며 해당 병원의 국내 최고의 다태아 전문의사가 있다면서 한지희 씨는 BIP실에 머물렀고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 쌍둥이 출산으로 이남 이너의 자녀를 투게 됐습니다 전처인 고현정과의 사이에서 정해찬군과 정혜인양을 얻었으며 정용진 부회장이 둘의 양육권을 갖고 있다 현재 둘 다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재벌가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다시 손주를 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지희 씨가 새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집안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디스패치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한지희 씨는 아내와 엄마 역할에 충실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는 등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주말에 교회도 언젠 함께 다녔는데요 둘의 한 지인은 한지희 씨가 정해찬과 혜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른다 늘 우리 아들, 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그런 진심이 시어머니인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목한 가족관계 정해찬군과 혜인양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 부부 딸 정해찬양을 응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정용진, 한지희 씨, 아들 해찬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클래식 공연장을 찾아 화제다 그는 부인 한지희 씨, 장남 해찬군과 함께 2017년 8월 8일 서울 신천동 금호 아트홀 연쇄에서 열린 작은 시내 아이들 2018 특별한 영혼의 울림 공연을 관람했다 정 부회장은 평소 인문학과 클래식의 조회가 깊어 종종 공연장을 찾곤 하는데 이날은 딸 해인양이 플루트 연주자로 직접 무디에 썼다 정용진 부회장 가족이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맨티스트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아내 한지희 로맨특 데이트 사진 공개, 5년 전 오늘 정용진 부회장은 2020년 5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년 전 오늘 이틀이라며 어디서 많이 본 남녀 발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탈리아의 거리를 걷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과 아내 한지희 씨의 뒷모습이 담겨 있으며 정 부회장이 SNS에 아이들 모습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아내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용진, 한지희 님의 아름다운 기독교 과정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크리찬 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